안녕하세요 한솔트럭 정복원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을 뒤에 보시면 큐티덤프 2.5톤 큐티덤프 차량인데요 차량은 2016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대기판으로 9,000km가 되어있지만 16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외관 한번 둘러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6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약 16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구요 마력수는 150마력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2.5톤 큐티 차량이기 때문에 사용용도는 3.5톤이나 5톤 차량이 못들어가는 좁은 골목같은 곳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투크레인 말고 조그마한 미니중기 그런거 같이 운반을 하셔도 아주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덤프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로 차량 덤핑하고 올리고 내리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덤프가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실내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 실내 모습입니다 차량은 16만km 정도 주행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기판은 9300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2.5톤 큐티 덤프 간단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사장님께서는 위쪽에 있는 한솔트럭 한솔트럭으로 연락주시면은 저나 삼촌이 친절하게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솔트럭 정복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